대구테크노파크가 2020년 기술혁신전문가, 기술닥터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. 제품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기술 애로와 품질향상, 공정개선 등의 문제를 전문가 그룹의 사전진단 및 컨설팅을 거쳐 시제품 제작에서 기술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대구 소재 중소기업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모집기간은 내년 1월 29일까지입니다. 기업당 최대 6,400여만 원이 지원되며 지원받는 기업은 총사업비의 10%를 매칭해야 합니다. 기술닥터 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